아, 얼마만의 햇빛을 보는 건지 자, 나왔으니 각자 갈 길 갑시다요 아쉽지만 상백대사형이 무사한 걸 봤으니 사부님께 그간 상황을 알려야겠어 아까 들어갔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나와버렸으니 오시르 3회부터 찾아야겠다 여기에요! 이쪽이요!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? 큰일 났습니다 이윤아, 사실 천파공주님은 사라진 게 아니고 아,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말을 꼭 믿어주셔야 해요 천파공주님은 귀신이 돼서 나가셨나 봐요 아니, 천파공주님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? 말도 안 돼 분명 내 눈으로 확인했어 아, 이 지겨운 것들! 적당히 좀 떨어져라, 좀! 오시르 3회! 빠져나왔으면 빠져나왔다고 말을 해야죠 내가 뭘 본 줄 알아요? 천파 말이야 참나 죽었다더니 그런 거짓말은 왜 해? 짜증나 천파공주님이 살아있다고요?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독살마니아한테 잡혀있던데? 하여간 계랑을 키면 안 좋아 천파공주님 천파공주님 천파공주님! 시끄럽다! 천파가 휘이 다치지 않을 거라 했으나 이리 방치하다니 마계왕비님 천파공주님께서 하... 정말 다행입니다 말문이라도 터보려면 약을 지어야겠으니 약재를 구해오거라 꼭 가져와야 한다 천 repe오 천파가 휘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